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총정리 및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1차 합격 예정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하철 타실 때 버스 타실 때도 항상 서브노트 애울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번 2차 시험 대비 전략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손해상사 앞으로 3개월 남았죠? 7월 31일이 시험이니까 이제 5, 6, 7 그렇죠? 4월은 다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 과목 중에서 책임 근제 과목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전략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해, 정리, 암기라는 3단계의 시험 준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서에 대한 최소 70%에서 90%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죠? 그렇죠? 기본서 단거나 형광펜도 치고 이러한 과정들 메모도 하고 또 이렇게 위아래 책 위아래 부분에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여러분만의 기본서를 만드시는 그러한 작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5월, 6월이죠? 그러면서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기본서도 이제 단거나 시키면서 문제풀이도 하는 정말 할 게 많은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대비 관련해서는 서브노트 이렇게 써보면서 그렇죠? 약술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5월에서 6월, 한 6월 중순까지는 그 작업을 마무리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6월 중순부터는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암기, 6월에서 7월. 그렇죠? 대량 암기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왜? 시험장에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념, 목차, 내용에 대한 암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써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제일 잘 됩니다. 하지만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 마음이 촉박하기 때문에 암기를 싫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걸 머리 써서 머릿속에다 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기 싫어하신 분들도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러한 촉박함,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아주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이동하면서 출퇴근 시간 이럴 때도 꼭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한 정성이 깃들여져야지만이 합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학습 방법에 대한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락 방지를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말 4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쪽에 쏠려요. 아, 난 재산보험이 좋아. 아, 난 재산보험 싫어. 자동차 보험은 마음에 들어. 그렇죠? 의학이론은 애울 게 많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는 많이 공부가 됐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과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제대로 베이스도 안 깔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과락이라도 과락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을 기약해야 되죠? 그렇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4과목에 대한 균형감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 아시죠? 이제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지금 뒤처지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잘하는 과목의 한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서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과락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책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이 성격상 이해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쭉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체크 해놓고 쭉 넘어가고 또 체크 해놓고 넘어가고 이러한 스피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회독에 왔을 때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기세 싸움입니다. 스피드 있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에 합격에 필요한 학습량은 약 이해도가 8, 90% 정도가 되면 합격에 큰 지장은 없어요. 1, 20% 정도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선후배 동료들에게 물어서라도 꼭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근데 별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제 가능성 없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집념을 버려라. 그렇죠? 출제 가능성도 없는데 끝까지 그거 갖다가 매달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 내용 기본적인 우리 시험 준비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뭐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지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실무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해야지 정말 사족 그렇죠? 사족을 달지 말라는 거죠. 빨리 딱 중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습득하고 문제 풀 수 있게 대비하는 그러한 스마트한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비율은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우리 책임 근제 과목은 사례 문제와 약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사례 문제에서는 큰 사례가 주어지면서 그 안에 또 계산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또 조그만 5점짜리 약술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부의 학습의 비율은 계산 문제는 한 60% 그 다음에 약술은 40% 정도 가져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계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약술 준비를 등한시 해요. 나중에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세 달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네 과목이잖아요. 약술 준비 한 과목당 70 테마만 잡아도 몇 개예요? 7, 4, 28, 280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3개월이면 한 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과 약술을 6대 4 정도의 이러한 비율로 약술을 아직까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약술의 비중을 이제 시작을 빨리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우리 책임 근제 과목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큰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근제보험이 있습니다. 근제보험 자 그래서 책임 배상책임보험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70%의 비중을 갖고 근제보험도 원래는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이었는데 그게 일정한 산업재라는 큰 주제와 맞물리면서 근제보험의 하나의 테마로 자리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율도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학습을 하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올해 출제 유력 분야입니다. 올해 출제 유력 분야는 화재 3대 의무보험이 항상 가장 중요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나왔어요?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약하고 나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렇게 썩은 문제가 하나 나왔죠. 근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출제 안 된지가 상당 기간 흘렀기 때문에 올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사례 문제 두세 개 정도 같이 풀어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배상책임보험도 2020년과 2021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가스배상도 거의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출제가 됐던 분야인데 이제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LPG 소비자보장특약 그렇죠? 보상책임주에 따른 문제 그런 문제도 또 출제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제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30% 정도는 꼭 나오기 때문에 사례 한 문제, 약술 한 문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국내 근제가 지금 올해는 국내 근제 문제가 한 문제에 꼭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 작년에는 선원 근제 문제가 나왔고 재작년에는 해외 근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국내 근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도 하나 나왔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국내 근제 쪽에 또 약술도 한 문제 나오죠? 약술 이렇게 30점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중대재해처벌법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어떤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돼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은 출제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약술 문제로 이제 모의고사에도 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중대산업재해에의 범위, 처벌기준, 징벌적 배상책임 규정, 그리고 적용 대상 및 시행일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목과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형사처벌을 주로 다루는 법률이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2018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보험사기특별법도 지금 뭡니까? 형사처벌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써준다면 어떻게 쓴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7일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범위는 뭐냐라고 봤을 때 동일한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이건 질병이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거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암기 안 하면 답이 없다. 그 다음에 처벌 기준은 뭐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처벌이 된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때리겠다. 이게 뭡니까?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양벌 규정. 그렇죠? 그래서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와 질병사고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사망사고 50억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체크해 두실 거는 징벌적 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배까지 손해액을 따따불 아니죠. 곱하기 5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에서 판사가 재량하에 때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사 손해배상금이 1억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곱하기 5.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너무 신경 안 썼어. 그러니까 5억 내놔. 판사가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징벌적 배상 책임 규정은 민사 책임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예전 1종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Punitive Damage 해가지고 징벌적 배상이다 해갖고 이 부분은 특히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및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은 시행이 됐고요. 그런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왜? 중소기업은 조금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적용 제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요거는 제가 또 약술 대비 시간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별표 3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요령인데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한 그 사례가 주어지죠. A가 B를 어떻게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 첫 번째 이게 목차예요. 목차 목차 잡아주실 때 법률상 배상 책임 써주고 그쵸? 거기에는 이제 그 민법 조항이 있죠. 민법 조항 그거 좀 써줘야 된다는 거죠. 불법 행위 책임이냐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특수불법 행위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맞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 손해배상금 산정 그렇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고 약관상 책임이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해준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 3분설의 이러한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이러한 목차를 잡아주고 그 항목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1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것을 모두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은 얼마를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바로 지급보험금 산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한도만큼은 이렇게 만큼만 보상해주고 또 자기 부담금 아시죠? 자기 부담금이 있을 때는 공제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목차를 잡아주시면 사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약술 대비에 대해서는 서브노트 제가 말씀드렸죠? 서브노트, 스프링노트에다가 지금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써보는 연습 그렇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개에서 100개 정도 과목당 항목을 테마를 정해가지고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암기하고 또 정리해주고 암기하고 이 작업을 반복해줘야 돼요. 한 번 애웠다고 해서 그게 시험장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싹 까먹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해주면 그게 머릿속에 어느 순간 박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도 그게 나옵니다. 글씨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못 쓰더라도 또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써주는 그러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써야 돼요. 머리로 하는 공부는 현장에서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의 순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저희는 한 20강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OT하고 문제풀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2일차에는 기출문제 플러스 연습문제 40문제를 약 3회차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일차에는 약술 대비 70제 해가지고 약술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이러한 구성으로 또 문제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